오늘 15일 특별한 컨셉으로 열릴 에픽하이의 콘서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에픽하이 콘서트는 파티 전문 기획사인 놀이피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여름 콘서트로 그동안 그룹 DJ DOC, 쿨 등이 개최한 바 있는데요. 서울 워커힐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시작 전부터 에픽하이 멤버들이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녀 색다른 즐거움을 줄 예정입니다. 에픽하이는 노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